인천 연수궐 재검표 좀 더 맹맹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리진 여러가지 전거물이라든지 사람들의 정언 등을 종합하면 인쇄된 사전투표지에 대량 투입 참관인들이 재검표 이후에 공개한 부분적인 전거물들을 세 가지로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전거물은 사전투표지의 옆구리에 있는 잘린종입니다. 왜 옆구리에 잘린종이가 달랑 붙어있을까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잘린종이의 일부가 그대로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qr코드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대량인쇄가 아니라 개개의 프린트로 프린트가 됩니다. 프린트로 뽑아내는데 저런 옆구리에 달린 종이가 달려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인쇄소에서 인쇄된 투표용지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쇄소에서 인쇄가 된 투표용지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의 해설은 사전투표용지 옆구리에 달랑 붙어있는 종이 흔적은 인쇄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한 다음에 자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긴 흔적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말해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한항대 교수를 지냈던 맹주성 맹혜교수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을 재본할 때 원고지를 잔뜩 쌓아놓고 절단을 하면 여러분께서 사진처럼 보는 것처럼 잔녀물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 증거자료는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투표지를 인쇄하고 절단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기표하지 않는 누군가가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유령투표지입니다. 맹주성 교수님은 대학 교수를 지내시기 때문에 이런 책의 재본 이런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투표지를 인쇄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바로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증거물은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사전투표지와 좌우 구격이 맞지 않는 사전투표지입니다. 만일에 사전투표용지가 프린트를 통과했으면 좌우 구격이 맞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쇄소에서 인쇄가 됐다면 절단하는 과정에서 좌우 여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맞지 않는 사전투표용지가 다량으로 발견된 점입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어제 재금표 현장에서 실제 표를 까봤더니 신권 화폐 다발 같은 빳빳한 사전투표지가 대다수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개표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좌우 여백의 규격이 안 맞는 투표지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았습니다. 그리고 2번, 6번, 7번의 네모칸 끝부분에 모서리가 이루어지린 투표지들은 최소 수천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쇄 전문가는 프린트로는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인쇄기로 찍어서 재단, 절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면에 재단기로 자른다 만 것 같은 투표지가 등장해 버리게 됩니다. 수상하게 계속 나오는 옥련 이동 투표관리관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검정색이어야 될 투표지 상에 글씨체와 각 번호 주변의 네모 한 변 색깔이 다른 표들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어긋난 표들, 색깔이 있는 투표지들은 대법관들이 거의 전부 유효 선언했습니다. 최종 유효에서 무효로 바뀐 표는 321표였지만 직전 직계 판정 보류까지는 820여 표가 됐습니다. 대법관은 너무 많이 많아 보였던지 줄이고 줄이는 작업을 하다가 467표로 거의 전부 유효로 만들고 321표만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결국 엄격한 기준에 의할 경우 수만 표 또는 수천 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박주연 변호사의 SNS에서의 주장입니다. 저의 해설은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다. 좌우 여백이 토무지 맞지 않는 투표지가 나왔다. 옆구리에 남은 종이 흔적이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왔다. 색깔이 있는 투표지가 나왔다. 이것은 모두 프린트로 출력한 사전투표용지가 가질 수 없는 특성들입니다. 결국 외부의 모처에서 디지털 인쇄기로 인시한 다음에 절단하는 과정을 거친 사전투표용지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세 번째 정거물은 배춧잎처럼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입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배춧잎 투표용지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진짜 사진은 아니고 직접 본 사람들이 기억을 되살려서 만든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것은 실물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실물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그것을 재구성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 투표지가 무슨 대수냐고요? 일단 국역투표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투표용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유권자가 갔는데 저런 투표용지를 주고 투표하라면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시겠습니까? 당장 바꿔달라고 했겠습니다. 따라서 존재할 수 없는 투표용지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투표용지입니다. 재금표를 참관했던 인쇄 전문가는 인쇄를 하는 드럼에 남아있던 잉크가 겹쳐서 찍힌 인쇄물, 즉 프린트로 출력한 것이 아닌 것이란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투표용지를 국민께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천대엽 주심은 이 투표용지를 국민께 즉시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띄는 투표용지는 곧 있을 디지털 이미지 비교 작업에서도 반드시 그 존재가 확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해설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점검을 세 가지는 정상적인 투표 환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전투표 전체가 부정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그런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용지가 프린트로 출력되지 않고 인쇄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절대로 사전투표용지는 인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써 선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상실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선거의 무결성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용지가 대량으로 투표함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입니다. 한두 장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였다고 참가님들은 입을 모아 정은합니다. 이 두 가지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대법원은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선거는 선거의 무결성이란 그런 측면, 선거의 정직성이란 면에서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찬대협 주심이 개표 결과를 몇 표 차이로 당선 무효소송에 대해서 한쪽 일방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선거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일은 정당한 절차나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결과만이 유효합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가 정당하다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 만사에 대한 판단은 인과관계를 우리는 중시합니다. 정당한 과정에서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결과의 정당성은 반드시 과정의 정당성이 함께해야 된다. 과정의 정당성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